여덟 번째 손님, 채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성의 혁신, 가지마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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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봉하는 주로도 못 찾는 전수들 밀어만 한숨 제발 나 무지한 삶이 되길 물만 빛물나 영역에서 살아오던 날 물만은 없나 그건 없지만 끝까지 오직 사랑 하나만은 나 살이나 오늘 내 일 h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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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짐아 가짐아 호흡으로도 곧장 쳐다두고 내 맘 한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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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리라 오늘 여덟이니 눈물누누빛이 물들여서 사랑하는 날 우리의 한 잔 없다가 그가 또 말하지 마 그 우리 삶 하나만이 나살라올릴 때 감사합니다 아유 뭔 프랜카드까지 그냥 막 이렇게